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산시 소재 고등학교 등 초, 중, 고교 7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. 서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학 중인 서산중앙고와 팔봉중, 서산여중, 서림초 등 4개 학교와 확진자의 가족이 재학 중인 3개 학교 등 모두 7개 학교에 대해 어제부터 원격 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중앙고와 서산여중에는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됐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접촉자 1,900여 명에 대해 예방적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.